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.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. 역삼요? 되게 재밌어요. 이 아가씨가 변호사예요? 우영우 정체가 뭡니까? 바보인 척하면서 우리 놀리는 거 아냐? 우영우 변호사, 건방지게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노는 거야, 지금! 야,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. 있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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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 누네. 이런 인재를 한바다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옵니까?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하고 싶어요.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. 있습니다! 감사합니다! oczywiście!